그 이번에 썬남 썬녀도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셨는데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채연씨는 힘든 점 뭐 있었나요? 아 이건 조금 힘들었다 힘든 거는 없을 거 좀 바뀐 게 있어요 전에는 좀... 아하 오셨다 김현주씨가 도착했습니다 봄날에 보고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아 반갑습니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뭐 약간 늦은 건데요 뭐 차가진 많이 막히거든요 방금 인사했어요 네네 아 채연씨 질문을 계속 이어가자면 네 조금 바뀐 것들 아 바뀐 게 전에는 이제 결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멀리 느꼈었는데 맞아요 요거 방송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저 보면 처음 다짜고짜 아 이제 결혼해야죠 이렇게 쉽게 말도 걸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아 그러게요 안 생기네요 이렇게 좀 대답할 수 있고 편하게 좀 그거를 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네네 뭐 예능 오랜만에 출연해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네 네 네